자, 저희가 묵을 숙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와, 궁전이다, 팰라스. 예. 팰라스. 오, 확실히, 오! 별이 다섯 개! 오,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보지는 못했어도 드론은 맞겠지? 별이 다섯 개! 예! 오, 안녕하세요, Hello. 하다시아. 하다시아, 하다시아. 하다시아. 오,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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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magazines. 제 모자들과 사회자의 모자와 마찬가지로 key 원인 공연자가 취지해 Ratat. 땡. 하다시아. 야 진짜 빠르시다. 야 말이 저렇게 빠르시지? 아웃사이더보다 더 빠르시네. 오 땡큐. 안 시켰는데요? 핑거푸드. 핑거푸드. 드링크. 야 바로다. 와 데자벌 좀. 차근차근 계셔보세요. 여기가 동민이가 진짜 돈을 많이 내잖아.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이게 다 돈이야. 동민이 형 돈인데. 초콜릿 엄청 들어가 있어. 여기서 절길 수 있는 건 다 절기세요. 설탕이나 이런 거 다 챙겨가. 다 돈이에요. 이거 뭐 유로로 결제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죠. 우리 여행용 카드 다들 만들었잖아요. 신용카드로도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쓰고 여행 왔을 때도 수수료 없고 너무 간편하고. 대박이다. 황금이야? 골드베이터. 골드베이터. 툴룸? 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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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참 좋다. 엘리베이터 다르다. 향이 좋아. 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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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방 두 개를 그렇게 해서 물약 좀 했어. 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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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다르다. 툴룸. 툴룸.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 궁전이다, 궁전. 진짜 예쁘다. 와, 시원해. 와, 시원해. 와, 시원해. 와, 시원해. 와, 시원해. 3명, 3명, 3명. 와, 시원해. 에이, 벤츠 드레스. 에이, 벤츠 드레스. 에이, 벤츠 드레스. 오, 비계를 바꿔줘? 베게 메뉴판이야. 어? 베게 메뉴판이야. 어? 베게 메뉴판이야. 어? 에이, 미, 미, 베크 디스크. 에이, 네. 렉 디스크. 렉 디스크. 렉 디스크, 플리즈. 어, 아임, 아임 토트 렉. 아, 아임 토트 렉. 오케이, 참 몇 분이 되어있는데. 아임, 디스와. 뭔데, 뭔데, 뭔데? 큰 사이즈, 큰 사이즈. 너버 3. 네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배고프다. 자, 갑시다. 아, 여기야? 어. 오, 오, 오. 잘 봐. 형, 노트라멜터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오마 썸머이다. 오마 썸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네. 그런 사람들 많이 왔어요. 멜 깁슨 아니야? 멜 깁슨, 멜 깁슨. 우디 에럴슨. 우디 에럴슨. 어. 리차드 귀여워. 오, 귀여워다, 귀여워. 리차드 귀여워. 그러면 이 밑에 우리 사진 걸리는 거야, 이제? 안 걸리지 않을까? 어, 좀 그럴 것 같아. 어. 고급스럽다. 고급스럽다. 야, 여기 의자. 여기 누가? 어, 이거 뭐야? 네가 앉아, 네가 앉아. 네가 앉아. 너 베스트 드레스로 뽑혔으니까 앉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의상이 이렇게 갇혀있고 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세 이런 분위기에서 먹으니까 있어 보인다. 성공한 사람들 같은 거 있잖아. 이 식당이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 돼. 아, 여기. 이 지역에서? 여기 띵동 이런 문화가 없네. 응. 눈을 마주쳐야 되느냐. 눈을 마주쳐. 내가 좀 계속 쳐다보고 있어. 오신다. 오신다. Hello, good evening. Hello, good evening. Hello, good evening. Hello, good evening. This is our menu. 여기는 내가 좀 보고 왔었는데, 거위 다리 요리를 꼭 먹어야 돼. 아, 좋아요. 거위? 응, 거위. It's a goose like. Goose, goose, goose. It's what? Mushrooms? Yeah, mushroom. This one. This one. This is gula. This is gula. zucchini tatar. zucchini tatar. Red wine, red wine, yeah?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Sper. 그거 아시죠? 좌빵 우물. 응? 좌빵 우물. 왼쪽에 있는 빵이 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거예요. 아까 몰랐어요? 아무 정도인지 외워주셔야죠. 좌빵 우물. 오,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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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e. Wow, wow, wow. And I must talk you for the history of the house? Yeah. Yeah, yeah, yeah. Yeah. So, it's historic, yeah? Yeah, yeah, yeah. So, it's historic, yeah? Uh, yeah, yeah. Yeah, wow, wow. Yeah, yeah. 귀엽다. 너무 사고 싶다. Wow. Cheers. Thank you. Thank you. 자, 나스 하면 트라비 합시다. 나스! 트라비! 자, 진짜 전국적인 한국 한자들이다. 나스! 트라비! 음! 안 달다. 어, 나왔다. 어, 유쾌하다. 이게 뭐라고 했더라? 타타르? 타타르. 네, 스튜키는 타타. 타타르. 네, 스튜키는 타타르. 네. 그리고 우리 샨탈. 자연산이다, 자연산. 직접, 직접. 아까 바깥에 있더라고. 노란색 버섯이. 맞아, 맞아. 아, 그래, 그 진열해 놓은 거구나. 포테이토 버섯. 가볼까요? 음! 고기 같다, 고기. 그치? 향기가 엄청나. 음! 음! 슈퍼르. 식감이 너무 좋아, 그치? 응. 부드럽고. 와, 고기 같다, 버섯이. 아니, 버섯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 우와. 타타르가 너무 맛있다. 타타르도? 네. 아, 세윤이가 알려줬어. 마늘 이거 비비라고 했어, 그치? 마늘 비비세요. 마늘이랑. 타타르. 안파. 한 조금씩? 아, 체코 음식도 알고 이제. 타타르. 타타르? 존 트라보르타가 올 만하네. 리차드 기어가 올 만하네. 자, 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비스테이? 오, 미스테이. 비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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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시가 뭐야? 이게 제코 전통 요리. 아아. 아아. 아, 부스테이. 아, 부스테이. 아, 부스테이. 아, 부스테이, 부스테이, 예아. 이거 제스 메인 디쉬. 거위 다리 한 번 먹어보고 싶어 닭다리 많이 먹어봤잖아 거위 다리 우리 안 먹어봤잖아 돼지 다리도 먹고 거위 다리도 먹고 소스도 소스 네 네 궁금하다 거위 다리 거위 다리? 어? 이것도 염소 느낌이 좀 난다 오리하고 염소야 비슷하네 거의 바삭바삭하다 되게 여기다 들깨가루 소개시켜주고 싶다 염소탕이나 오리탕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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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좋아하는 제육볶음의 전 단계 진짜? 응 맛있어 맛있어 매콤하니 그냥 어 좀 더 매콤하다 음 음 음 음 고기도 맛있어 채코가 우리하고 맞네 그러네 음식 코드가 맞아 천트라불타 유씨 예스 유서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 예 와우 위 아 스타 하하하 노 탑 스타 어 위아 로우 스타 로우 스타 로우 스타 로우 스타 로우 스타 응 오늘 저녁이 유럽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네 너무 아쉽다. 야, 정말 시간 금방 간다. 가장 6일 동안 제일 좋았던 거. 나는 개인적으로 기구 샀던 거. 나도. 뭐는? 형도 여기고. 뭐는? 나는 내가 BTS가 된 느낌. 스머프 마을에서 모든 아이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너무 행복했어. 자존감이 엄청 올라갔어. 나는 체코에서 아침 조깅. 어? 진짜? 우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너는 아침 워킹 아니야? 못 뛰어. 처음에 조깅 혼자 했잖아요. 조깅 혼자 하고 그 다음날 인규가 같이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 농담사람 얘기해 본 건데 다섯 명이 같이 뛰자 했는데 같이 뛰어줬어. 속으로는 엄청나게 감동이었어. 막상 뛰어보니까 진짜 좋더라, 상쾌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침 조깅하는 거 되게 오래전이라고 했잖아. 오늘 아침이야. 오늘 아침이냐? 오늘 아침이야. 일찍을 하니까 하루나 드리네. 여러분, 무슨 게임을 준비하셨어요? 바로예요? 다 드셨어요? 먹으면서 하면 되죠, 뭐. 먹으면서 할까요?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어, 그래. 돌아가면서 핸드폰으로 숫자를 적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오른쪽 방향으로 그 숫자만큼 가서 걸린 사람. 나 뭔지는 진짜 모르겠다, 진짜. 다섯 번 할 거야, 돌아가면서. 다 각자 숫자를 적을 거야. 가위바위보 했어. 이긴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동민이가 5를 적었어. 가위바위보 했어. 그런데 네가 이겼어. 그러면 너부터? 1, 2, 3, 4, 5. 응. 1포인트. 1포인트. 근데 그걸 5판 해야 돼? 아니, 2포인트. 이거 근데 처음에 공개해도 되지 않아요? 가위바위보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혹시나 너희들이 짰을까 봐. 너희들이 짰을까 봐. 형이 개발한 게임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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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개발해도. 아, 그런가? 아, 그런데 몰래. 몰래 적었다가 이렇게 딱. 밟아밟한 다음에 이긴 사람이 나오면 그때 딱 공개하는 게 뭔가. 공개하는 의미가 있잖아. 가자. 1포인트. 어디다 적어요? 메모장에다가 그냥. 뭐 여러 번 적으면 안 돼. 하나만 적어야 돼. 난 독박 김대희 게임이라고 적어놨어. 그러면 동민이부터 이제 번호를 공개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그 다음 나 이렇게 번호 공개하는 거야. 네. 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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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내면 독박 가위바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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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번호 공개해 주세요. 자, 2포인트입니다, 2포인트. 번호는. 1, 2, 3, 4, 1, 2, 3, 4, 5, 6, 5, 6, 5, 6, 1포인트. 이 게임 아까부터 하기 싫었는데. 네. 그럼 나쁜 자리 아니야? 그렇지. 난 뭔지는 진짜 모르겠다, 진짜. 자, 다음은 제 번호 공개해. 자, 다음은 제 번호 공개해요. 가위바위보 하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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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씨 오우다 씨. 아이씨 또 오우다 씨. 왜? 왜왜왜왜. 오열아.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 저는 7이에요. 어, 7이야? 나야. 허위미다. 정신 7이에요. 어, 나야. 허윙이다! 5, 6, 7! 와 끝났어! 이게 막 싫었네! 이게 뭐야? 이 의자에 앉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 이 의자가 처음부터 연속 2번이 걸리기가 쉽지 않거든! 생각하는 의자! 어! 와! 그러네! 네! 네! 와! 돈 받자! 네가 돈 받자! 돈 내자! 네가 돈 내자! 오! 오케이! 땡큐! 오케이!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쌈쌈쌈 두 명이나 있어! 아 여기는 지금 완전 안정권인데? 근데 제일 슬픈 사람이에요! 제일 슬픈 사람? 어 제일 슬픈 사람! 아 가시죠! 田 Д 7 에디 어 찢 거